뇌파의 변화 좀 쳐줄놓았다 그 다음에 1위가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요거 요거 다 앞에 보세요. 한 마리 내면요 좋은 지역 4분의 1이고요 열악한 지역 3분의 1 내지 2분의 1 공모의 경우는 3분의 2 가량으로 보십니다 근데 저는 이게 게임중독을 생활주도부장님이 아무리 엄하게 하셔도 게임중독이 치료가 되겠냐 오히려 ADHD의 경우는 선생님이 엄하면 더 심해져요 불안해서 애들이 애들이 차분해져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4분의 1, 3분의 1은 서울의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 한 마리, 한 통뿐이에요 다 좀 위로가 되죠? 내가 무능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데 4분의 1에 6분의 1이 4분의 1이